1991년 3월 26일생 키는 171cm 입회 연도는 2018년 7월입니다 2015년 점프투어 시드 순위전에 참여 2018년 KLPGA 제2차 준회원 선발실기평가 본선을 통과 2018년 KLPGA 준회원으로 입회를 했죠 가장 최근 2022년 그녀의 기록은 5월 시드 순위전에서는 105일 7월 시드 순위전에서는 62일을 했어요 그녀는 온라인에서도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 팔로우 수는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수는 이렇습니다 저는 완전 고랄못인데 이분을 인스타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스윙이 멋지지 않습니까 누나 골프 스윙이 유독 눈에 띄는거는 그녀가 올린 스윙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가끔 그녀가 올리면 띄는 레깅스 스윙도 있어요 이건 가서 보세요 스윙이 정말 멋집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 봐도 봐도 지린다 덜덜 아니 굳이 왜 저런 레깅스를 감사합니다 골프 치려면 이런 복장이 필요하군요 브로님들 제발 먹기 살기 힘들겠지만 이런 컨텐츠는 좀 유유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вообще말로 감사합니다.